홍콩스타는 영웅본색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영웅본색 영웅본색을 한 100번 봤어요 그렇게 좋아해요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은 물론 잘생긴 장동건도 성냥개비 매력에 북 빠지게 만든 남자 긴 프렌치코트와 선글라스 그리고 입에 문 성냥개비가 그의 프레이드 마크 대한민국 남성들의 지지를 한눈에 받은 홍콩스타 조윤발 그가 쇼 프로그램에 떴다 우리 둘 NPC 사랑해요 사랑해요 MBC 사랑해요 MBC 만성 영화에서의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조윤발의 무한 MBC 사랑 그리고 함께 영화에 출연한 포혜중과 듀엣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국내 팬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마침내 음료 광고에까지 등장한 조윤발이었는데 반면 영인 본색에서 여성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독타지한 배우 부드러운 매력을 소유한 영원한 청춘의 우상 고 장구경 그런데 장구경은 영화 출연 훨씬 이전인 1978년 한국 무대에 오른 적이 있다는데 바로 레슬리 체양이란 이름의 가수로 내안했었던 장구경 영화 배우 데뷔 이전 가수로 먼저 활동했는데 홍콩의 미남 가수 겸 영화 배우 장구경 씨 노래 부탁해요 가수로서 큰 승급을 거두고 이후 영화 배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홍콩 영화가 대세였던 당시 장구경의 출연작이 흥행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출연장마다 깊은 인상을 남긴 그리운 스타 도착하지 않습니다 청춘에 오는 이 방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상으로 경고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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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